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공관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자랑하는 진공관 스피커의 TOP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풍성한 사운드와 뛰어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에이튜브 하이브리드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깊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섬세한 음색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4위는 에이튜브 진공관 두 채널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깔끔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3위는 에이튜브 진공관 사운드바 스피커입니다 사운드바 형태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춘 이 제품은 넓은 공간에서도 균일하게 사운드를 전달해줍니다 2위는 에이튜브 두 채널 진공관 USB 북셀브 스피커 세트입니다 USB 연결을 통해 다양한 장치와 연결이 가능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위는 브릿지 진공관 앰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면서도 진공관의 뛰어난 음색 표현을 자랑하며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진공관 스피커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고의 사운드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